하나, 둘, 셋 시선 우선 되니까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 정면, 하나, 둘, 셋 왼쪽 볼게요, 하나, 둘, 셋 네, 인석기 씨였습니다 하나, 둘, 셋 포즈 바꿔서 하나, 둘, 셋 몸매 좋은 만큼 섹시하게 하나, 둘, 셋 너무 부끄러워요 다시 체인지해서 JS데이 최수빈 씨였습니다 다음 리더군이에요 오른쪽부터 볼게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